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마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왕이면 교과서에 나오거나 아이들이 꼭 가봐야 하는 역사체험 학습 장소를 찾아보지만, 교육을 위한 여행 정보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걸어서 갈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당일체기로 갈지, 1박 2일로 갈지, 알아보고 검색하고 물어보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놀토앱이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면 대상에 맞게 역사체험 여행지 안내는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여행 코스 추천까지 한 번에! 역사 전문가의 생세한 코치로 실감나는 역사 공부가 가능하고, 체험 학습 전 알아두면 좋은 지식과 정보, 현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합니다. 또한, 앱 속의 VR 체험을 통해 역사여행 현장을 미리 경험하고, 다녀온 여행 장소를 다시 한 번 체역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주변 볼거리와 근처 맛집을 꼼꼼하게 챙긴 놀토는, 체험 학습 후 현장 보고서 작성까지 척척! 놀토는 교과서보다 쉽고, 여느 여행보다 즐겁습니다. 역사탐방은 놀토와 함께!